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헌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차량의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차량이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앰뷸런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원장님께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는 승용차 또한 원장 병의원의 사업용 승용차로서 인정이 돼서 강가삼각비나 유료비 등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용 이러한 원장님의 출퇴근용 승용차는 어떤 승용차에 대해서 경비 처리하실 수 있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라고 하고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를 받는 대상은 전문직 사업자나 매출이 높으신 분들과 같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과세 특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차나 9인 이상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무상각제도가 있습니다. 감가삼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서 어떤 감가삼각비를 계상을 하지 않으면 굳이 강제로 계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5년 정액법으로 의무상각을 해야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 구입한 차량부터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년 이후 구입한 차량부터 이 의무상각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가삼각비의 한도가 생겼는데 감가삼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로 하고 만약 기중에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차량을 신규로 구입한 경우에는 800만원 곱하기 월수 실제 사용한 월수분의 12개월을 곱해서 월하삼각을 해주게 되고요.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2월이 돼서 다음에 800만원 감가삼각비가 미달하는 때에 미달하는 만큼 경비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셋째 관련 비용 인정 기준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가삼각비나 유료비, 보험료료 등과 같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로 곱한 것을 경비 처리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삼각비를 포함해서 연 1천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넷째 처분 손익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사항이 생겼는데요. 일단 차량 처분 손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이익이 나면 상관은 없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연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손실이 난 800만원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 다음에, 다다다 다음에 하면서 800만원씩 계속 경비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은 일단 다른 차량이랑 동일하게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량 구입하는 세금 계산서나 차량 등록증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대신에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는 5년 정액법으로 꼭 등록을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고요. 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5월달 혹은 6월달 신고를 할 때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임차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하게 되는데 이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7%를 빼시면 되고 렌트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이렇게 관련 비용 명세서라던가 작성해야 되는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세한 병의형 개형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